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느려 같이 열어놨네? 아... 이게 벽이 됐구나 캐슬 틀어놨는데? 간사야 캐슬 틀어놨다 뭐야 검사인데? 독사실도 클 애들 봤는데 그냥 안 보고겠다는 말이던데? 아 뭐야 충수, 충수 던져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이디디 조심 또 던지면은 또 충수하려나? 여기까지 뭐 없어 방금 뭐 지나갔는데? 어 여기있다 나이스 영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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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위하나 간사 먹었나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팀 끝났네 팀 끝났네 작건이야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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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엔진 사랑아인겨 천리배방? 심리치료사라고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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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치료가 아니라 분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뭔소리야 나 방패 어디다 깔지? 방패 어디다 깔아줄까? 액티바인 제마 지 멋대로 하세요 도매가 제일 싫어하는 문틀 방패 해야겠다 어 뉴비 코스프레 강당 사냥강당 창렬되어 있어요 여기 카이두 카..카..카이두? 아 창 창 핑크방 창 핑크방 창 핑크방 창 조피아 드라마 가게 아 폴더게르바 드라마 있어야 돼 나 자칼 잡은 거 같은데 조피아 풀었다 안 풀었다 오우 오우 지지게 아픈데 똑또한타 가습 똑또한타 가습 어 뭐야 사이트 들어왔어 엥? 왜 뚫렸지? 도대체 아무도 안 지켰다고 시계 상당으로 뚫렸네 시계 강당으로 어 뭐야 테이블 뒤에 잡았어? 아닌데 핑크방 레펠 들어왔다 철종 나이스 나 힐 되니? 고개야 녹게 녹게 사운드 야 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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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인 브라바 이인인 브라바 녹복 그쪽으로 가? 여기 여기 빨핑 빨핑 관사, 관사, 관실. 목도로 나갔다. 계단으로 나갔어. 여기, 여기. 녹복, 녹복. 다시 관리. 다시 관리, 문, 문. 발킹? 발킹?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처음엔 잘못했네. 달려잇. 여기 창은 왜 따져있을까? 뭐야, 들어가서 벌써 버티클 하고 있어요? 1층 접속차 창이 열려있는데? 아니요, 저... 빠리, 빠리 깨고 있었어. 그런게 해야 돼. 손실 밀어야겠다. 하나 못 지네. 무전실, 클. 오케이. 무전실, 클. 무전실, 클. 무전실, 클. 무전실, 클이고 뭐 확인된 거 있어요? 구름다리 쪽에는? 아뇨. 나 왜. 소리도 안 들렸어, 아이스. 나 구름다리 캐논 박아놓긴 했거든. 어? 나 레이저관. 레이저, 내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목도도 클. 체육관 한번 확인해봐. 어, 체육관 확인해야 돼. 체육관 없어, 체육관도 클. 체육관 없어. 나 들어간다. 잘 찍으면 뭐가. 버티카 돼? 이거 중계 잠가, 중계 잠가줄 수 있나? 중계 잠그는 거 내가 할게요. 호미님 퓨팅해. 호미님 퓨팅해. 아, 나 퓨팅이 안 되네. 오, C4 빠져라. 아, 나 중계 올라그라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보고 있는데. 파일이 나 홈! 어, 녹게는? 아, 녹게 잠갔네. 응, 다 모르고 있어. 어, 실례합니다. 폴리스타일인데? 이거 체육관 해치 좀 까줘요. 어, 까는지? 야, 카육방이 없어. 카육방 없고 A 사이트 있다. 카육방 없고 A 사이트 있어. 어, 다이밍 들어갈게. 그럼 내가 중계 내려갈게요. 오, 야, 내가 거기, 오, 오, 오. 나이스. 나 우리 팀 소리인 줄 알았어. 못해, 하나? 뭔지 모를 거 짤. 엘라 짤. 아, 이거 짤. A 사이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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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영님 죄송해요. 내가 그래서 최영님 좀 봤던 게 소리들려서 본건데 최영님 소린가? 하고 있었어. 창법 버티실 분 있나요? JDS 깔아주세요. 여기 해치 막아놓는 게 난 건가요? 괜찮네. Q. HEX에 버티실 분. 어, 빨랐나? 잠깐, 해치 없어? R. R. AC에 있어. R. 1층 들어온 거 같은데? 어, 진실. 어, 진실. 아, 뒤에 드론이 간다. 해치실 부모님 드론이 있어. 그래. 뱅크voir. 에이스가 계속될. 에이스. 여기있어? 이실아 이실까지 둘? 저거 뭐지? 썸아가? 여기 둘? 헤드라인 같이 봐줘야돼 병력이에요 조심 왜이렇게 끌려요? 넘어왔다 연막 연막 뭐야 나이스 전기실로 연막 들어갔다 저기 전기 넘어왔다 전기 넘어왔다 디버 드랍이야 전기 넘어왔는데? 전기 안 왔다 아 야 밖에 하나 더있다 아니 와다리 뭐야? 오른쪽이 없거든 왼쪽 봤을 때 전기 차고 창밖에 안와 차고 창밖에 안와 전기 짤? 차고 창밖에 안와 적합자 퓨즈 바깥이었는데 어디가는지 모르겠어 나이스 아휴 어휴 죽으면 대머리 얘네 안티가 없는 거야 안하는 거 어... 이 방아보여 좀 치워봐 나 나왔네 나 디퓨저 버리고 나 딴 데로 가 두 개 다 열었다 에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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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버티컬 방엔 사람 없는데 디퓨저 컬 부탁했고 어 펄스 있어 펫스 확인 아우 씨 카베이라가 있냐 헬치도 안 맞고 헬레 돈 하나 펄트 남쪽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오렉스 뭐지 하나 칠 아 아네 아네 야 유치 알아? 뭐 처음이냈어 킬레톤 하나 있고 이거 볼창 3파전 되니까 왜 이리로 들어가볼게 아 이거 지하 엑소슈트에 뭐지? 1병으로 와봐 엑소슈트 오른쪽 1병 1병 여기 펄스 있었는데 1병으로 들어가 1병으로 확인 미라다리 미라다리 뒤에 하나 미라다리 뒤에 조금 많이 박았어 엑소슈트 슈트 쪽에 못 지었어 조심해봐 슈트 쪽 하다가 쾅 안쪽에 안 왔어 얘 안 왔어 라스트 엑소 설치해 볼게 봐줄 수 있나? 기둥 가서 그래 기둥 가서 돌아가서 1병으로 오시면 돼요 1병으로 해서 나 여기 볼 줄 할게 공고 확인해야 돼 보라다 깊이인데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슈트 액소슈트 나이스 아니